안녕하세요 친구들 LG 오늘 LG가 이것을 슈퍼패트론 합체할거에요 와아 그리고 오늘 슈퍼패트론이랑 마이아이 하는것도 보여줄게요 와아 자 일단 친구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스키드에요 얘는 패트론이구요 얘는 다이요 얘는 리프에요 일단 합체부터 해볼게요 와아 일단 다이어 EX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다이어 EX에 필요한 리프를 할게요 다음에 날개 변신 리프는 완료에요 와아 이제 다이어리 변신시켜 볼게요 무겁긴 무겁네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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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안가 완료되었어요 다음에는 레스큐 레이더를 사용할게요 레스큐 레이더를 다이어에 꽂고 레스큐가 낯설 차례네요 사이렌을 할게요 다음에 날개 리플 날개를 꽂아줄게요 자 다이어 엑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페트론 S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어렵긴 어렵네요 자 제가 일단 날개가 완료되었으니까 스키드는 옆쪽에 놔둬줄게요 자 엑스는 일단 가볼게요 이렇게요 아 으 으 으 으 으 자 이제 한팔이 완료되었네요 여기 페트론에 있는 무기를 꼽아줄게요 자 이제 바로 발을 연실시켜요 이제 스키들은 바퀴를 잡고 목에 걸쳐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와 페트론 S와 다이어 EX가 완료되었어요 자 이제 이 둘이 만나서 슈퍼 페트론이 될거에요 자 자 자